오늘은 오빠를 그리우고 계시네요. 이 오빠 잘 안그리시잖아요. 잘 안그리는데 아 좀 그려보려고 했는데 이것도 맘에는 안 들어요. 제가 알고 있죠. 몽클님의 취약점을 남자그림을 아직 잘 못그리셔. 아 네 남자 힘들어요. 자 갈 길이 멉니다 몽클님. 네 분발해주세요. 여인분 그렇게 여자그림 그렇게 예쁘게 잘그리시는데 남자 지금 개발을 빨리 자꾸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? 이것도 하다가 하다가 남자 얼굴 표현하려다 하는 게 어려워서 에라 모르겠다 만화 캐릭터로 가자. 어차피 지금은 만화 정도밖에 안 됩니다. 저희가 실사 정도로 그릴 수는 없고요. 미술 전공이 아니라서 지금 보시면 여기 고뇌의 흔적이 다 묻어나와 보여요.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이거 막 지웠다가 다시 뭐 수정하고 했던 자국들이 가까이 보시면 좀 지저분하게 엄청난 수정의 과정을 거쳐서 포기한 겁니다. 시간 많이 걸리실 거예요. 왜냐하면 이게 한 번에 딱 그렸던 잘 그려지는 그림들 한 번에 딱 딱 딱 딱 그려져 나오는데 처음에 이제 익숙하지 않은 그림들 그릴 때는 막 수정을 몇 번을 해야 돼요. 덮고 다시 하고 덮고 또 이렇게 지저분한 자국이 나오면 또 그거 없애고 다시 덮고 막 무수한 작업들이 있어서 제가 그림을 그려보니까는 알겠더라고요.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고 공들여서 하는데 비해 예쁘게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죠. 이렇게 연구작은. 아 사람은 특히나 더 그래요. 네. 사람 그리는 거를 몽클림이 많이 아직까지 어려워하시는데 근데 많이 느셨잖아요. 그래도 한 1, 2년 전에 비해서. 아무래도 늘긴 늘겠죠. 하니까 자꾸. 한숨 쉬는 거 들으셨죠. 처음에 장난 아니었어요. 자꾸 안 그린다고 막 그르셨어요. 어려워서 안 하고 싶으시다고 하는 거를 그래도 꾸준히 조금 조금씩 망해가면서 연습을 한 덕분에 지금은 그래도 많은 예쁜 아이들이 탄생을 하긴 하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남자 사람 모습을 그리는 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익숙하지가 않으신 거예요. 이제 또 이거는 이제 밑그림 작업만 해놓은 거라서 완성이 되었을 때는 또 다른 느낌이 되기 때문에 두고 봐주세요. 그렇죠. 일단 전체적인 라인이 나쁘지는 않아요. 깔끔하긴 한데 이제 그거를 디테일을 어떻게 잡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현재까지는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. 네. 웃기는 남자를 그렸습니다. 아니요. 웃기지 않아요. 전혀 웃기지 않고 아주 훈남입니다. 핑크 넥타이를 차고 있는 어깨가 딱 벌어진 이 정도만 돼도 굉장히 훈남이고요. 예쁘게 잘 마무리를 해서 저기 외로운 언니들 옆에 짝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. 외로운 언니 짝으로 그린 거예요. 외로운 딸내미 짝은 실사판으로 못 구하겠지만 화분 짝은 구해주실 수 있는 우리 몽클림 얼마든지 구해주실 수 있잖아요.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예쁘게 마무리를 부탁드려보겠습니다. 기대해주세요.